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네 한다고 하는데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동무원 가본지 얼마나 됐는지 꼭 구경 가본지 얼마나 됐는지 멀티플렉스 극장 의견 다루고 싶은데 병에서도 불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데 아주 심해 텅 빈 애들놀이터에 앉아있었지 언제 내가 어른이 돼버릴까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지금 ull 요즘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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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빠져도 느낌이 안오고 이별은 하고도 눈물이 안 나네 말린 꽃처럼 부서질 것 같은 내 마음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유치 조각 같은데 날마다 텅 비 애들 놀이터에 앉아있었지 언제 내가 어른이 돼버린가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지금도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ір filtered 사라져버리면NO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